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결국 디램 가격이 한참 더 간다는 전망이 우세한 거군요 오늘 뭐 환경, 매경 다 일면에 다루는데요 이제 디램 가격이 앞으로 40% 더 간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이게 더 길어진다라는 뉴스도 같이 나와서 오늘 좀 첫 번째 뉴스로 다뤄보는데요 차트가 아마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 익스체인지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꽤 유효하게 쓰는 반도체 가격 지수인데 저 차트를 보시면 2018년 1월달 가격을 회복을 해버렸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18년 1월달이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해서 난리 났던 때 아닙니까 어쨌든 그때가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분기별로 가장 수익력이 좋았던 그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4달러를 돌파한 디램 가격이 현물 가격인데요 이게 현물 가격이 2월에 보면 4달러를 넘어갔다 그런데 이게 2020년 1월달에 그러니까 대충 한 1년 전에 2달러 후반대였거든요 꽤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건데 추세가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론이 어떻게 됐나 간밤에 보니까 3% 이상 올랐고 마이크론이 94달러 정도로 제가 봤는데 이게 작년 10월 이 무렵에 40달러 수준이었으니까 마이크론이 따블난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마이크론이 그래서 사실 마이크론이 이제 메모리 쪽에 3위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의 주가를 보면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 과연 그만큼 부담스러운 가격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메모리 쪽에 최근 현물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라는 건데 PC용 D램 제품의 현물 평균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25일 개당 4달러 35센트로 오른 데 이어서 이번 달 1일에는 4달러 그러니까 3월 1일입니다 4달러 37센트로 이 상승세를 유지를 했는데 D램 현물가가 4달러 선정 같네 4달러 4달러 4달러를 돌파한 게 2019년 4월 이후에 1년 10개월 만이랍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12월 1일 날 개당 2달러 77센트였던 게 석 달 사이에 어쨌든 현물 가격 기준으로 50% 뛰었는데 뭐 여러분 그렇죠 현물 가격이라는 게 전체 이제 반도체 시장에 차지하는 게 뭐 10% 미만인데다가 이게 바로 고정 거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을 두고 고정 거래 가격 B2B라고 하죠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다 이런 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또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 만약에 납품이 간다 이런 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인용을 한 걸 보니까 작년 4분기에 이어서 1분기도 PC 수요 초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기업들의 서버용 D램 재고 조정도 일단 낙이 되고 있어서 D램 고정 가격 상승 흐름이 계속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D램 익스체인지의 모해사이자 반도체 시장 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라는 데서는 어떻게 썼냐면 서버 D램이 2분기에만 10에서 15% 올 한 해 연간으로는 40% 이상 오를 것이다 이렇게 최신 보고서에서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리고 연초에 삼성전자를 고점에서 사실 물려들어가면서 사실 개인 투자자단에서의 어떤 주식시장의 유입이라 이런 것들도 사실 삼성전자의 조정 국면에서 수급도 좀 꼬여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1월 4일날부터 크게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금들이 대체로 다 이걸 샀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현대차 이런 걸 샀는데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는 애플 이슈 이후에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난 2월 하순에 하락장에서 잘 버텼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더 좋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올해 상반기 내내 어쩌면 주식시장을 달구는 하나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수출 실적도 비교적 잘 나오는데 이 반도체 가격이 앞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대장주하고 그 다음 2등주가 시세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단에서의 수익률도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체로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팔아왔기 때문에 과연 이런 디램 가격의 상승 혹은 반도체 빅사이클의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과연 우리 반도체 주식을 어떻게 할지도 3월장에 한번 지켜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대체로 주가를 좀 좋게 보는 시각들이 반도체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는 시각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3사가 전에 화랑기에 비하면 비교적 투자의 보수적인 입장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Q의 확장과 더불어서 P의 상승도 같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공급이 그렇게 확 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서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저희가 모셔서 시각이 좀 갈리더라고요 삼성전자파가 있고 SK하이닉스파가 있어요 SK증권의 김용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좋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반대쪽에 있는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있는데 그 반도체가 좋다는 데는 대부분 컨센서스가 있습니다만 어느 회사가 좋은지도 디테일하게 저희가 순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차 두 회사의 수장들이 오늘 만나는 거군요 포스코는 지난주에 그걸 했고요 오늘 SK그룹의 최태원 배장하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오늘 아마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수소경제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오늘 이게 열리는데 어디서 열리냐면 인천에 있는 SK석유화학 잠깐만요 SK계열사에서 열린단 말이죠 인천석유화학이네요 SK인천석유화학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정의선 회장이 참석을 해서 최태원 회장과 만나고 양사가 수소경제 그리고 수소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워가자라는 MOU에 합의를 할 것이다 이런 게 어제 총리실 등 관가에서 나온 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막에는 내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3월 2일 오늘 3월 2일 오늘 그래서 아마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제를 하는 모양이에요 여기는 이제 산업부, 기재부, 행안부 이런 8개 관계 부처에다가 민간 전문가들 그래서 수소경제위원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 정 회장이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 중에 한 명이에요 정의선 회장이 그래서 아까 이제 정프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에 포스코의 최종우 회장하고 또 MOU를 했잖아요 수소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포스코가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수소트럭 1500대 구입하기로 하고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최근에 SK그룹이 신사업 쪽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출하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SK지주회사 단에서의 수소산업에 대한 진출이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SK가 주 SK가 이제 SK그룹의 지주회사죠 에너지 관련 회사인 SK이노베이션하고 SKENS 등 관계사의 전문인력 20명을 모아가지고 수소사업 전담 조직인 수소사업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SK 주 SK 밑에다가 그리고 SK주가 올해 첫 투자로 SKENS와 함께 글로벌 선도 수소기업인 미국의 플러그 파워에다가 총 1조 8500억 원을 한 16억 달러 정도 되는데 투입해서 지분 10%를 하면서 여기 최대 주주가 됐거든요 그리고 연내에 플러그 파워가 합작법인 JV를 해서 해외로 또 진출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SK그룹에서도 SK자회사인 SKENS를 중심으로 해서 2020년부터 연간 한 3만 톤 규모의 액화수소 생산 설비를 건설해서 수도권 지역에 액화수소를 공급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오늘 회의가 열리는 SK인천석유화학이 바로 인천에 있으니까 이게 수도권에 액화수소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수소차에 관련된 생태계를 만들려면 현대차하고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과 정인선 회장 간의 수소산업에 대한 합의가 오늘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건데 어쨌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인선 회장의 광폭 행보도 눈에 띄고 또 워낙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한 10여 년 전에 10년 정도 됐죠 벌써 SK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크게 성공을 하는 바람에 그 제네레이션 그러니까 2세 3세 혹은 4세인데 연령대로는 10살 안쪽에 차이가 나는 이 세대의 굉장히 좋은 의미의 경쟁심을 자극한 거죠 태훈이 형 예전에는 사실 우리보다는 조금 그랬는데 요즘 워낙 찰나가니까 정인선 회장이라든지 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자극을 좀 받는군요 그렇죠 나도 한번 해볼란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또 오늘도 총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씁니다마는 사실은 정인선 회장이 공식적으로 공정위에다가 그룹의 회장으로서 등재가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정인선 회장도 그렇고 LG의 구강모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이런 우리나라 가장 큰 4대 그룹 5대 그룹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선의의 신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경쟁 체제를 갖는 것은 주시장이 비교적 좋은 그런 재료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특별히 우리 고태봉 상무가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자동차 생태계를 두고는 어벤져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자 도생하지 말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각자 그룹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좀 모아서 어쨌든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자주 만난다는 건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별로 없죠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움직임이 좀 크게 있는 모양이군요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이 통합되는 제트홀딩스로 다 같이 모이는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 거죠 이건 예고가 된 겁니다만 야후재팬하고 우리 라인이죠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일본 카카오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서 M&A를 하고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간다 이건 사실은 꽤 오래전에 보도가 된 건데 결국 3월 1일 날 어제죠 법적으로 경영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민 메신저는 라인과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제트홀딩스라는 회사가 출범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인터넷 제국주의에서 살아남겠다 사실 그렇죠 구글과 저쪽 반대쪽에 있는 중국은 사실 인터넷 기술 시장에 쇄국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 시장에 못 들어가고 또 중국 회사들도 밖으로 잘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사실 다른 모든 나라 유럽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은 인터넷 이런 시장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네이버라는 토종의 포털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포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검색 기능 이런 걸 포함해서는 계속해서 입지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한국 시장에서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그래서 이제 역발상으로 일본에 진출했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거냐면 경영통합은 라인과 야후재팬 등이 제트홀딩스로 다 통합이 되는 형태인데 이 모 회사들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 지분을 출자해서 A홀딩스라는 걸 만들고요 A홀딩스를 만들어서 반반식에서 A홀딩스를 만들고 A홀딩스가 라인과 아까 말씀드린 야후재팬을 통합한 제트홀딩스 지분의 65.3%를 보유하는 그 구조로 가게 되고요 A홀딩스라는 회사가 결국 중요할 텐데 이 A홀딩스는 이혜진 글로벌 인베스터 오피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네이버의 최고 경영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혜진 GIO와 미아우치 캔 소프트뱅크 최고 경영자가 공동대표가 되는 겁니다 명실상부하게 공동 경영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어느 정도의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면서 자리매김을 할 렌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용자 수가 일본과 아시아 전역에서 한 3억 명 이상의 최대 규모의 인터넷 서비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는 어쨌든 가장 큰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이 시도가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니 뭐 당연히 네이버 주가에도 좋아지겠습니다만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엄밀하게 한 10년 전에 한국의 인터넷 기업이 일본의 야후 재팬이랑 일대일로 무슨 합작을 해가지고 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 이런 거 상상이 좀 어려웠죠 사실은 솔직히 그런데 어쨌든 손정희 회장이 경영하는 이 회사와 일대일로 뭔가 만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아시아 시장에 뭔가 해보겠다 이 시도가 잘 정착이 되면 사실 우리 인터넷 기업이라는 게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그 외에도 테크핀을 위시해서 여러 시도들이 있는데 한계가 그거거든요 토종 또 국내용 이런 건데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어제도 다른 채널에서 그런 방송을 저도 했습니다만 북미의 웹툰 시장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고 카카오도 일본의 웹툰 시장 들어가고 있고 글로벌 M&A 시장에도 굉장히 돈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네이버도 이제 스페인 회사도 하나 샀고요 또 카나다의 웹소설 회사도 샀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부의 뉴스에 제조업체들에 관해 합정연행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 인터넷 벤처기업에서 태생한 인터넷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는가도 우리 산업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네이버가 굉장히 큰 시도를 어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일본 시장에서도 굉장히 성공하고 일본 외에 아시아 시장에서도 잘 안착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그리고 야후 재팬의 합작된 회사가 어떻게 잘 클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잠시 전화는 말씀만 듣고 와서 바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밤새 미국 상황 그리고 글로벌 흐름 같은 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